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싫어 귀는 작지만 깊은 생각 큰 꿈이 있어 너희마다 저런 느낌만큼 너희마다 꿈도 잘한다 멋진네 뚜치와 귀여운 뺏끌 단추누 추세추누 추 빵빵 단추누 추세추누 추 빵빵 뚜치와 뺏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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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치와 뺏끌의 포인트는 이 얼굴입니다 뚜치와 뺏끌의 포인트는 이 얼굴입니다 엄청나게 흥미롭다 이 노래를 너무나 즐기고 있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분 일단 벌리시고 눈은 흰자위가 많이 보여야 돼요 이 표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다리와 손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리를 떨면서 하나 둘 셋 넷 손이 올라가면 다리가 올라가겠죠? 이때 표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바닥을 펼치시고 오른쪽부터 가운데 쪽으로 올 거예요 대신 골반은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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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치 쉽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동작에서 손을 한 번 돌리고 뺏끌 다시 돌리고 뺏 연결동작을 해볼게요 당당당당당당 안치 뚜치, 뚜칠누치 뚜껑 뚜껑 엄부 gamb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엉덩이를 해서 이렇게 상상도 못 하는 엉면 laten 펑 terme 허벅지와 배가 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하실 거면 두치어 붙고 추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고요 연속 동작으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시고 머리를 들면서 팔꿈치를 위로 올리면서 다리는 벌려주세요 다시 보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들 표정은 어떻게?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긴은 작지만 깊은 생각 긁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정의구현춤입니다 명치를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부터 배워볼게요 아래로 두 손을 모으되 오른쪽만 명치킥 다시 모아서 헤드샷 다리는 반대다리가 움직여주시면 돼요 뛰고 명치킥 헤드샷 명치킥 헤드샷 모아서 헤드샷 헤드샷 표정 어떻게?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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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쳐볼까요? 빯icles 덤덮 아 당당당당 당탕幫 당당당당당당당당당 팜칠두칠두칠눅 1 2 3 3 3 4 4 4 5 5 빡 aphang 3 3 4 5 7 7 8 hj oh 어려울 때 웃어주는 나랑 친구들듯이 나랑 친구들듯이 놀리면 난 정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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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한 꿈이 있어 너희마다 저런 느낌 만큼 너희마다 꿈도 잘한다 멋있는 뜻이 와 귀여운 꿈 단지 루치 셀틀 렛츠 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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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꽃